지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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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오래간만이구만 아 노비서 아이고 지도님 오셨습니다 여름휴가는 조심히 갔다왔나 노비서 아유 덕분에 잘 다녀왔습니다 뭐 내가 뭐 비행기 빌려줬잖아 뭐 가죽이랑 잘타지 아유 조정기가 아주 그냥 거의 축구장이여가지고 아하하 하여튼 뭐 될거 노비서 오늘은 일정이 뭔가 오늘 일정은 뭐 딱히 없고 별거 없습니다 오늘 그냥 자율시간으로 이렇게 적혀있는데 오늘은 뭐 딱히 없습니다 예예 아 그래 노비서 어 알겠고 일단 그러면 노비서 오늘 나 좀 이수집에서 해다주져라 아 알겠습니다 차 바로 대기시키겠습니다 아 노비서 나 일단 그러면은 그거 좀 싣고올게 아 예예예 아따 이수야 거기 없노 안해 아 얘 또 어디갔어 이수야 없노 들어간다 뭐야 얘 어디갔어 야 이수야 뭐야 뭐야 이거 어디가냐 또 하아 진짜 어 근데 이거 뭐야 이거 오오 검인데 또 이거 이수한거 뭐하노구만 얘 어 이거 멋있는데 와우 엑스칼리 이거 뭐 아 일단 데꺼 있어 어디였어 진짜 아 예 어 근데 이거 뭐야 이거 무슨 루멍이냐 오 신기한데 오 들어갈수있노 오 뭐가 보이는데 오 들어가봐야겠다 오 뭐야 오오 오 뭐야 오 뭐야 오 뭐야 야 이수야 오 오 뭐야 아무리 없나 오이씨 다시 들어가봐야겠다 오오 뭐야 오 깜짝이야 어 뭐야 어 뭐야 진호야 어떻게 오 언제왔어 너 어 너 뭐야 여기서 뭐해 야 내가 새로 만든거거든 요즘 아니 야 내가 이거 야야야야야야 이수야 이거 뭐야 이거 내가 이거 잘 봐? 잘 봐? 야 이거 봐 내가 들리냐? 어 들리냐? 어 들리냐? 어 들린다 들린다 어 이수야 안들려 어 뭐야 어 이수야 어 이거 뭐야 니가 만든거야? 어 이번에 새로 만든거야 어 뭔데? 이거는 그냥 여기저기 이렇게 텔레포트 하는거야 아 진짜? 이거 너 하나 줄라고 만들어놓은거 있거든 어 너 집 편하게 다니라고 내가 만들어놨어 아 진짜? 응 어 빨리 줘봐 어딨는데? 자 여기 와아 아 뭐야 이 검 좀 챙겼다 응? 뭐 그건 뭐 딴 능력 없어 그냥 멋있기만 한거야 가두갖고 야 이거 어떻게 하는건데? 야 이게 어떻게 하는거냐면은 너가 가고 싶은데 한 1에다가 왼쪽 클릭을 해 어 왼쪽 클릭? 어 어 알겠어 그리고 다음쪽으로 가고 싶은 2에다가 오른쪽 클릭을 해 어 어 야 왜이래 왜이래 어 이수야 어 미안하다 어 이수야 어 이수야 아이 어 장난 한번 쳐봤어 괜찮지? 우와 신기하다 이거 우와 이수야 점프는 높게돼 야 닫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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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하지마 어 그래 야 내려와봐 한번 알겠어 어 야 잠시만 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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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야 그 다음에 연구소 한번 가볼까? 오게 됐지 간다 간다 야 허 야 왔어 나 왔어 나도와봐 오케이 오케이 우와 대박 대박 신기해 어 야 됐다 어 고마워 이수야 나 진짜 써도 됐냐 너 맨날 내가 장난만 쳐가지고 이런거 또 줄줄 몰랐는데 아니 딱히 뭐 쓸데없고 어 그냥 집 편하게 다니라고 비서님 노 비서님 힘들잖아 아 일단 고맙다 자식아 야 그만 잘 쓸게 그래 한번 또 해봐야지 야 잘해봐 조심해 조심해 저기로 해볼까? 우리 집으로 해볼까? 너네 집으로 해봐 오 됐을까? 야 됐다 아직 안됐어 연결이 다시 해볼까? 다시 해볼게 오케이 연결이 안됐구나 다시 야 대충 경찰서 앞으로 해봐 우선 오케이 간다 헛 오 이수야 들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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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오 이수야 간다 야 조심해 들어가 조심해 와 이거 대박이다 뭐 이러면 돼? 헛 아 오 이수야 뭐야 이수야 이수야 어디갔어 이수야 이수야 아 됐어 뭐해 어 어 헬프샷 아이고 허리야 아후 이수 발명법이 타다가 나 허리 다쳐가지고 너무 아프대 아오 아 노비서 아유 진언니 오셨습니다 아 나 왔어 노비서 아 나 허리가 너무 아파 노비서 아유 무슨일이 있었던거에요 왜 허리가 아 이수 발명법으로 놀다가 허리가 좀 삐끗했는데 네 아니 내가 보여줄게 했어 노비서 아 이거 뭐에요 이게 뭔지 알아? 이 기괴한건 뭡니까 이거 노비서 잘 봐 네네네 이거 여기서 설치하고 네 여기서 설치해 잘 봐 네네 툭 오 벗어? 오 이거 뭐에요 이게 노비서 어 엄청난 엄청난 물건인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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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훔친거 아니다 노비서 오해하지마셨지 에이 노비서 이거는 이거 이수가 준건데 발명품인데 네 노비서도 한번 틀어줄까? 저도 한번 한번 해봐도 되나요 이거? 알았어 노비서는 특별하게 내가 하죠 노비서 뭐 스릴 있게 태워줘? 아 저는 스릴을 매우 즐겨하는 사람인데 알았어 일단 발명지 깔게 네네네 그 다음에 저 위에 깔면은 노비서 멍청하게 노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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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네네네네 네네네 여기서 구경해봐 여기다 쏘고 네 잘봐 네 만약에 저기가 여탕이라고 생각해봐 지준호님? 노비서 잘봐 네 멀리서 여탕을 저기해서 쏘는거지 이렇게 지준호님? 노비서 왜 저번 화가 뭔가 좀 대작용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노비서 잘 봐 들어간다 노비서 이게 어떻게 해야 짜식아 여기 어떻게 한복없이 보고 바로 나가는거지 어때 노비서 천재인거 같습니다 알았어 노비서 네 알겠습니다 같이 갈까? 저는 저는 열애하겠습니다 저는 열애하겠습니다 노비서 노비서 정신차려 같이 갈거야 마일거야 지준호님이 가시는 곳이라면 언제든지 따라가죠 오케이 10억 줄게 아 10억이요 응 오케이 갔다노비서 하지만 와이프한테 조심해야 된다 갔다노비서 가시죠 노비서 네 지준호님 내가 다 연결시켜놨어? 이게 뭔지 알지 노비서 지준호님 이거 안전한거 맞겠죠? 노비서 막만 잘 보면은 네 절대로 걸릴 일이 없어 알았지 왜 이렇게 불안하죠 기다려 노비서 나 갔다올게 알았지 알겠습니다 조심하세요 오 노비서 네 지준호님 갔다노갔어 기다려야겠 우와 누가 와 지준호님 여탁이야 지준호님 와 죽인다 노비서 와 어 지금 누군다 조심하세요 어 노비서 누구 왔었어 괜찮아요 다시 들어갈게 오하 여탁이요 어 시원해 아 시원해 아 기무치 다시 들어가지 어 노비서 나 속았어 어떡해 너무 이뻐 지준호님 저는 언제 들어가는겁니까 너비서 네 내가 다 끝나고 들어갈줄 알아 알겠어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번 보고 올게 알겠습니다 지준호님 나나나 어 뭐야 저거 그때 그 꼴통 비서 아니야 비서 뭐야 저거 뭐가 자꾸 왔다갔다거려 뭐하는거야 저게 가발건데 이거 와 거기 당신 뭐하는거야 지금 어 경찰 어 어 어 잘못썼다 아 내가 타면 안한다고 찌파탄을 잘못 썼어 뭐야 이거 어 뭐야 어 아저씨 일로와요 아저씨 일로오세요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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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로와 빨리 일로와 아저씨 어 여기 여탁이에요 몰라 다시 말해봐 여탁이라고요 아 아저씨 때문에 잘못 썼잖아요 어 이제 못나가요 이러면 어떻게 나갈 아 진짜 망했다 조용히 조용히 아저씨 일로와요 알았어 아 아 어 어 어 어 우리 본거 같은데요 어 어 어 어 어 아시죠? 그렇긴 한데 그래도 뭐 같이 좋은거 봤으니까 오늘 한번만 딱 눈 감아준다 알겠지? 감사합니다 아저씨 마지막이야 마지막 몽둥이 좀 빌려주세요 너 사람 때리면 안된다 누비서 나 쳐다봐 어디갔어? 아니 저 잠깐 볼일이 있어가지고 집안에 가스를 끄고 온다는게 깜빡하게 제가 키워왔더라구요 이 아저씨 나보자마자 도망가던데? 노비서 그 노비서 그 내일부터 안나오면 될거같고 스님 오해입니다 나오고싶어? 예 나오고싶어? 그럼 엉덩이 돼 아저씨 좀 빌릴게요 살려주세요 가만히있어 짜지가 자 안녕하세요 유튜브 여러분들 이렇게 해서 막장 보탈으로 다같이 여탈가다가 경찰씨도 좋은 구경하시고 그리고 노비서도 좋은 구경하다가 도망갔습니다 인성쓰레기 노비서님 그러시면 안돼요 의리가 없구만 의리가 하여튼 재밌게 봐주셨다면 좋아요 구독 댓글 족구대 한번씩 부탁드리구요 오버워치를 보실거면 노돌리를 검색하시구요 또다른 마인크래프트 영상을 보고싶으면 이수를 검색하시면 될거같습니다 하여튼 이렇게 해서 오늘의 막장스토리 모두사항과 여러분의 상황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뿌옹 아뿌옹 구독 부탁드립니다 좋아요 구독 merelo